오케이? 자, 그러면 약간이 죄송한데 자, 열어둘고 이걸 살짝 들어줄게요 자, 할게요. 자, 이 빈컵을 닦아볼게요. 자, 이거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약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분만 두세요. 자, 갑니다. 쉿! Please don't look at me. 여기 보지 마세요. 서로 그쪽은 도랑도랑 대화를 오케이, 갑니다. 그렇지! 이거지. 오케이. 자, 꽃은 뒤에 남을게요. 선생님, 그쪽에 남을게요. 자, 할게요. 잠시만. Count down. Count well. Big smile, alright? Don't look at the dish. Don't look at the dish. And really look at her. 그리고 둘이 딱 줄 때, 그렇지! 눈을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선생님께서는 그릇을 보시고 그릇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다이어! 아이고, 맛있겠다! 그렇지! 오케이. 지금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죠?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아니요, 좋습니다. 네. 현장감 있네요. 좋았어. 자, 지금 우리 서로가 아니다. I can't see your face right now. No. Because, rather than doing this, please do that. Okay? Tilt a little bit so that I can see your face. Okay. A little bit more, alright? 그리고 조금만 더 갖다. 이거 왜 아까처럼 이렇게? 그렇지! 이거 왜 이만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번.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안 돼? 자, Don't look at me. 오케이. 자, 갑니다. 잠시만요. 1, 2, 3. 그렇지!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Great job. 조금만 더. 선생님. 죄송합니다. 너무 근엄하게 웃으시는데 그냥 활짝 웃을게. 그렇게 웃으셔도 돼요. 음식 오니까는. 자, 다시 한 번만. 그리고 조금만 고개 좀 조금만 제 쪽으로 돌려주세요.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자, 음식 갑니다. 좋겠어요. 1, 2, 3. 옳지.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하나, 둘, 3. 잠깐. 미안한데.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쪽에서 이쪽으로. 아뇨, 아뇨, 아뇨. 나이.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네?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오케이. 구메이고. 알았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가자.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으로 딱 한번만 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기를 조금만 더 위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2분이 됐는데 기분이 지났죠 사기쳤어요 그죠 한번만 더 자 잠깐만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come here come here no no you 서예 you you 저기 잠깐만 if i say one two three then please walk by naturally there ok so you're including the picture one two three 그렇지 잘한다 자 오케이 이번 됐고 딱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케이블이 조기에요 알겠죠 자 여기는 됐고 일단 똑같은거 가지고 저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되셨습니다 여기 되셨죠 오케이 오케이 이 테이블에서 한번만 더 할게요 one more time they're going to the home they're going to the home they're going to the home over here 아 그러면 이쪽만 오세요 원래 자리가 오세요 죄송합니다 원래 자리 오시고 저기 저기 요것 좀 가려주실래요 빨간색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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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들 이것 이것은 어머니 죄송한데 조금만 저쪽으로 가주시면 안될까 조금만 됐습니다 예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음식이 오면 음식을 봐주세요 아이들과 맛있겠다고 네 Are you taking bottles? This is video 어머니 죄송한데 고기 잠깐만 사주시겠어요 아이들 사이에 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아이들한테 야 너네 일 잘하고 있냐 자 Let's go Go fast One two three 그렇지 너무 잘하셔 한번만 더 저기 오면 뿌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음식을 살짝 뿌려서 많이 해보셔서 아시죠 오케이 한번만 더 자 One two three 그렇지 이건 영어로 배워온거야 라우테네 한 번만 더 Please make sure Make sure I can see your face Yes Okay Last one Here we go One two three 그렇지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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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리 굿 멜리 굿 멜리 굿 저녁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